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 실제 사물을 보는 듯한 실감 영상을 제공하는 홀로그램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동대문 인근에 있는 홀로그램 공연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홀로그램 산업발전 전략을 심히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영상투용 시스템 등 산업현장에서 당장 요구되는 응용기술 개발에 나서고 콘텐츠와 서비스, 부품 등 홀로그램 분야의 4대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모바일 홀로그램 서비스와 홀로그램 스포츠, 게임 등 미래 유망 서비스 발굴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홀로그램 육성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1조 7천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와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